우리 주인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손을 막 이렇게 반갑게 흔들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은 평생 성모에 관절님이 없을지요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여정을 시작을 했죠 성령님을 만났으니까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게 되시고 성령님을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고도로 변장된 영적 위기의 시대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를 살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진 시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있지만 사실은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시대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그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전통에 따라 목사님이 기도해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책을 얹고 선서하게 되어 있고 또 목사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알라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 있었던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2021년 1월에 미국의 의회가 개헌할 때에 의원이면서 목사님이셨던 분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유일하신 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에이맨 하고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에이우먼 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평화와 평등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류웅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총신대에서 설교학 교수를 하시다가 안식년에 미국에 가셨는데 계속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되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깊은 교제는 없었지만 학회에서 종종 뵙던 분입니다 이분도 미국의회 그리고 주의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미리 기도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국회의원 가운데는 다양한 종교가 있기에 예수의 이름이나 종교적으로 민감한 단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겁려를 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는 전날 밤 12시에 그 기도문을 국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의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미국이 세상에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우리 생전에 생존할 때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에 강한 조류들을 거슬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의회에서 한 분이 그 목사님께 그랬대요 그동안 이 자리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영적인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가둬버리는 힘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힘들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가두르고 포로로 만들고 감옥에 집어넘는 힘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도전해 왔던 것이죠 그때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냥 갇혀버리죠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거대하게 밀려오는 영적인 팬데믹 앞에서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과 악한 것들 앞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한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것 가운데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고정되었던 그들의 갇혀졌던 언어가 해방된 거예요 알지 못하던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은 그들 향해서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다락방에 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은 사전적인 의미로 지붕과 방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거주하거나 생활하거나 하는 공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일장에 보면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가 유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장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삶의 터전이 다락방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락방이 되었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되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그들이 숨어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 피해서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벌벌 떠는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피했던 장소가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인생의 나락 같은 곳 마지막 그들이 갔던 막힌 곳 절벽 같은 곳 그런 것이 이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이 다락방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생의 끝에서 다락방과 같이 숨어 지내는 곳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내가 때로는 슬픔의 자리에 있다 고통의 자리에 있다 인생의 나락 절벽 끝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만약 십자가 사건만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다락방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나에게 그런 십자가가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그런 핍박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120문도가 이 오늘 다락방에 있었던 추측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겁쟁이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만약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고 다락방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락방에 있는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둬둔 다양한 다락방들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어떤 분은 다락방에 숨어 있고 어떤 분은 다락방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다락방의 슬픔이고 어떤 분은 그 다락방의 좌절로 다가오며 어떤 분은 그 다락방의 고통이고 어떤 분은 절벽이고 어떤 분은 할 수 없어 무기력해서 갇혀있는 것이 다락방인 것이죠 우리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살았으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새 다락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떤 잘못을 했거나 예수님을 덜 잘 믿거나 믿음이 시원찮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만 보았지만 우리가 오늘 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락방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당황스럽게 되는 것이죠 혼동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락방에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부문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있고 부활 사건도 있지만 갇혀 있었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사람과 아니면 초신자들과 믿음이 연악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락방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보고 24장 4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문제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그들에게 놓치지 않았다고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추구합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은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성경은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찔끔찔끔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득하게 충만하게 성령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오순절 타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누구를 외롭게 하는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1년을 다녔건 30년을 다녔건 어른이건 아이건 믿음이 강하건 믿음이 작건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 각각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머리 위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거 정말 대박인 거예요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20분 나온 사람도 처음 나온 사람도 성령의 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타락방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의 사람 위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던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성령은 오순절 타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방언의 형태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방언으로 성령이 임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오순절 타락방에서 임하였던 방언이 특별한 형태로 임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 성령이 방언으로 임한 역사는 요즘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방언의 역사와는 좀 다른 것으로 보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방언이라는 말은 디알렉투스라고 하는 헬라오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언이라는 헬라오 단어는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 글로사와 디알렉투스는 좀 구분됩니다 글로사는 천사의 방언이죠 사도벌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글로사,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글로사,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디알렉투스라는 말은 일상적인 말의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투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 나라 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방언들 잘 안 나오죠 제가 요즘 방언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탈라이야말로 방언했다 영어로 방언했다 중국말로 방언했다 이런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대개 우리에게 있는 방언은 천사의 언어로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해놓고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벌의 방언에 대한 글로사의 정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성령을 좀 받고 싶었어요 특히 방언을 좀 받고 싶었습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성령이 방언의 형태로는 기도원이었던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배들 후배들 같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어떤 옆에 있던 선배가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았던 선배 같은데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같이 갔던 제 2종 사촌 동생도 방언을 옆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들보다 그 방언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었습니다 하는데 무슨 방언보다 힘이 있게 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라 기도하는데 다른 연어로 한 방언들이 있었는데 그런 방언들보다 힘이 느껴지고 기도가 느껴지고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랄랄라 하는데 쟤는 나보다 어린데 교회는 늦게 다녔는데 그리고 저보다 열심히 다니지도 않는데 저는 그때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비록 개척교회였지만 성경구절 빨리 찾기 1등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키지 대회에서 개척교회에 있지만 1등도 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저에게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 2종 사촌에게만 그런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랄랄랄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깊이가 나도 참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고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그 방언보다 더 부러운 방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디알렉토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집트 말을 했고요 바사 페르시아의 말을 했고요 구렌의 말을 했고요 이런 말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을 사람들이 다 이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로 이 방언을 했는지 어떤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배워보지도 못한 어떤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이것들이 요즘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충분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방언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지하셔서 어떤 분은 이탈리아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본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국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중동아라비아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어 방언이나 영어 방언을 좀 유창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도 한국의 중심에 있는 교회니까 외국인들 많이 다니니까 그래도 이 종교교회의 목사는 좀 그래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영어로 방언을 하고 중국말로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신비한 역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나라말로 방언이 되고 그 방언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시려고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원했습니다 나도 방언을 좀 받았으면 방언을 했으면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방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들이 정말 어떤 나라말로 방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작한 것은 디알렉토스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말로 다른 말로 시작했는데 그 시작했던 말은 디알렉토스라고 하지 않고 글로사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말인 거예요 사도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였는데 그들에게 글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 나라 말로 했고 여러 나라 말로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시작한 것은 글로사였고 그 글로사의 이 방언이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들렸다라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말로 말함이 어찌민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해서 어떤 언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언어들이 이런 사람에게는 바사에서 깨어온 사람에게는 바사 말로 들리는 거예요 들렸어요 여러분 갑자기 나라들이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나라였다라고 했죠 지금 이집트에 온 사람은 이집트 말로 들리는 거예요 뭐 각각의 구레네 사람들은 구레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각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이 증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일이었어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타미아 유대와 갑바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낙은에 곧 유대인들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라말이 몇 개가 나옵니까? 맞히신 분은 제가 상품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몇 개 나라말로 이 말이 됐는가라는 것이 관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각기 여러 나라 말로 됐는데 그 말이 수십 개의 말로 됐는데 다 그 언어가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 얘기했든지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인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각기 다른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삶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시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한 곳에 모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일을 하셨다 이런 고백들인 거예요 이런 간증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터전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큰일 앞에 모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성령이 말씀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 말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다락방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둬놓은 다락방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몰렸던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놓고 유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락방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도 알고 부활도 알지만 결국 다락방에서 빠져나갈 수 없던 그 자신들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시작합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서 그 다락방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그들이 숨어있던 다락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다락방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케 되고 경동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다시 영의 눈이 띄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선포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에 임할 때에 이 다락방에서 다락방의 인생을 넘어서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임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작됐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커녕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지 못할 사람들인데 다락방에 갇혀있을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두어둔 타락방을 이 성령께서 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어쩌면 다락방의 인생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포로된 인생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가운데에 무언가에 억눌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의 다락방에 갇혀버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가두어두는 온갖 다락방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강한 불같이 강한 바람같이 아니면 조용하게라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자셨을 때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우를 보면서 소리 부러지도록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에게 하시는 큰 일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언어가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락방에 갇혀있었건 슬픔의 다락방이나 곤고의 다락방이나 고난이나 어떤 포로된 것이나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 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저들의 삶 가운데에 억누르고 포로로 만들며 가두어버리는 모든 염려와 문제와 슬픔과 권세와 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만드시는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을 넘어 이르셀렘과 온류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증언들이 저희 가운데에 시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